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김영한 전 사선의원이 시국 전반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선의원의 정치판 읽기에서 우리가 많은 배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김영한 의원의 두 가지 글을 함께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 전 의원이 오늘 올린 글은 어제 제가 올린 대통령의 마지막 기자회견에 대한 저의 예측이자 희망 고문론은 단 한 자도 고칠 것이 없을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꼰대가 된다는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자꾸만 국민들에게 웃음꼬리를 선물하는 그런 꼰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는 마이웨이라고 그렇게 근사하게 표현하지만 바로 청와대가 혼밥을 즐기는 옹고집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5월 10일 날 도대체 김영한 전 의원이 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어떤 전망을 했고 또 무엇을 예측했는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김영한 전 의원의 어제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정확합니다. 김영한 전 의원의 주장입니다. 오늘은 희망 고문을 당하는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마지막 회견하는 날은 늑대 소년이 되고 벌거벗은 임금님이 되고 콩으로 매주를 써도 믿지 않을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한국 경제는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도 무라무라 하실 테고 소득주도 성장 등 정부 정책의 성과가 지금 나타난 것이라고 무라무라 하실 테고 정부는 앞으로 더 열심히 정부 정책을 차질 없이 밀고 가겠다 이렇게 무라무라 이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김영한 전 의원이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신을 포함한 방역이 차질 없이 준비되어 있고 선도적으로 집행되고 있어 세계가 불허하고 시비를 집단 반역이 당설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남북관계는 지금이 적기이니 북한은 대화로 나오고 북미회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국과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남북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해 노력하겠다. 넷째는 지금 한미관계 한미일 공조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이미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애에 빠져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다. 자기애에 빠져서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것이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장관 임용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 국민들의 양해를 구할 것이다. 보궐선거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국정기조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을 확인시키는 맹탕회견이 될 것이다. 국민들은 김오수 이성윤의 검찰 임혜숙 박준영의 개각 장하성 박수연의 소중성 정책에 대한 평가 울산 선거재판 공영방송의 평파성 등 국정을 다 들여다보고 정친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 우리 국민은 문맹이 없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백전노장 풍찬노숙의 당군의 후회들이다. 이렇게 5월 10일 날 사선의원 김영한 전 의원이 자신의 전망을 피력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의 해설은 김영한 전 의원이 틀린 그런 전망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정확하게 마치 문 대통령의 의중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자회견을 전망해냈습니다. 그렇다면 김영한 사선 전 의원은 현재 시국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을까? 바로 오늘 올린 글에 그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어제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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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리 판사가 병가 휴가를 떠나고 기소한 지 무려 1년 4개월 만에 울산시장 불법선거 재판이 열렸다. 이 재판은 유신 이후 긴급조치 재판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의 살람이 전술 질질 끌다가 정치신여사법부의 종결자들이 정말 마지못해 만든 치욕의 법정이다. 이 재판은 대통령이 불출석한 헌법재판이다. 사법부는 이미 반쯤 죽었습니다. 그것이 김영한 사선 전 의원의 판단입니다. 또한 김 전 의원의 주장은 계속됩니다. 청와대의 대통령의 척건들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피의자가 되어 법정에 서게 된 것입니다. 변중만 울리지 말고 법원은 대통령을 법정에 세워서 증언하게 해야 사실 확인이 되는 사건인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조직이 장악한 하나의 사법부가 말입니다. 앞으로 일어날 줄줄이 재판의 전조가 드러난 것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신청한 수사심의위원회가 압도적으로 8대4로 이성윤을 기소해야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모두가 크고 작은 사건으로 조사를 받아야 된다니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의 해설을 따면 법을 집행해야 될 법무부 장관, 차관,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이 다 피의자 신분이 된 겁니다. 공수처가 공수례 공수거처가 되어 유명무실하더니 조희연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을 2021년 공제 1호 사건으로 등록했습니다. 권력 비리를 막으려고 그토록 공을 들이더니 공수처 너마저가 되고 말았습니다. 금수 완박하더니 의혹투성이 의대생의 핸드폰 초등수사 과정에서 핸드폰을 수거하지 못해서 온 국민을 수사관으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수사관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행국입니다. 금경수사건 독립이 얼마나 준비 없이 이루어졌나를 보여주던 사건입니다.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주변인물들이 하나둘 피의자 피고인이 되어간다니 일몰입니다. 해가 저무는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통령이 인정한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이재명 지사가 그 책임이 공무원에 있다고 했네요. 원자다가 봉창도 유분수고 날아가던 새도 없겠습니다. 춘향에게 수청들라는 변사또는 놔두고 이방을 남으라는 계기입니다. 후보는 되고 싶고 차별은 하고 싶은데 마음이 복잡한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역시 어제 기자회견에 백민은 인사청문회를 개선해야 된다는 건데 밀수와 불법 부정과 비리백화점이 드러났는데도 능력 출중한 분들이라고 그렇게 대통령은 평가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달나라에 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생각이 달나라에 가 있습니다. 달나라로 날아가버린 대통령의 생각이 아주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더 황당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지만 다음 정권에서 바뀌어야 된다. 정말 자상하십니다. 그래서 서른 번째, 서른 한 번째 임명을 강행할 것입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손놓은 정부의 허송세월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입도 아프고 손도 아프니 그만하고 출근해야겠습니다. 상당히 정치판에 오랫동안 이렇게 활동해오고 또 김영환 전 의원이 또 시인으로 활동하고 또 글재주도 있고 또 상당히 좀 스마트한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 기자회견의 전망도 아주 정확했지만 시국을 바라보는 그런 예리한 그런 지혜가 번뜨린. 한마디로 대통령의 생각에 달나라로 날아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런데 검경수사건 독립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했지만 결국은 이번에도 보면은 그 부모의 애탄 마음을 부모들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죠. 자기 자식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를 알 거 아닙니까. 느낌이 올 거 아닙니까. 결국은 초등수사가 왜 이렇게 미진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가졌던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 부분도 결국은 검경수사건 독립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가지고 초등수사가 부실하게 됐다. 결국 국민들에게 모두 비용을 지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은 울산시장 청와대 하명 의혹 사건도 결국 김영한 전 의원은 대통령이 큰 몫을 차지한 그런 사건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대통령의 측근들이 대통령을 대신해서 피의자가 되어서 법정에 선 사건으로 김영한 전 의원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궐선거 결과는 인정하지만 국정방향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이런 논리적 정합성이라든지 수미일관이란 이런 것을 보면은 전혀 뭐 말이 안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아무튼 대통령이 결국은 꼰대가 돼가고 있고 자꾸 사람들에게 벌금 벗은 그런 임금님처럼 웃음거리를 제공하는 그런 꼰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김영한 전 사선의원의 주장이고 혼밥을 즐기는 옹고집이 되어가고 있다. 그것이 바로 김영한 전 사선의원의 그런 시국진단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